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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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킬링프트를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구요 이러면 안되는데 지금 에픽 아이템만 뽑을 수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? 아 자꾸 아른아른 거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오늘 좀 몇개만 좀 뽑으려고 해가지고 현질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어제 22만원 그래서 오늘 80만원 총 100만원 어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22개 갑니다 자 제발 제발 주작 현무 백호 청령 사신수 어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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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초록스낵 어 아 아 씨발 있는거잖아 있는거잖아 아 잠깐만 자 갑니다 자 두번째 아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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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은거 좋아 좋아 좋습니다 먼저 말하면 좋습니다 1타큐 졸까자 자큐 나이스 이벌 이쑤시개보다 좋습니다 좋아요 어 붙는거 봐 나이스 좋네요 예 저희 세번째 에픽입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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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홀리매지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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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거잖아 홀리매지션 홀리매지션 이거 좋은거야? 홀리매지션 80만원에 팔린다고? 어 불타는데 용의 꼴이? 용의 꼴이? 용의 꼴이 나쁘지 않잖아 반갑 꼴이 얼마전 이벤트를 어른버전 용의 꼴이 공짜로 줬어요 그게 뭔 말이야? 어른버전을 공짜로 줬다고? 그걸 왜 뿌려? 원문보다 훨씬 좋아요 자 일단 일단 오늘 에픽 뽑은것들 봐볼게요 블랙 호라이즌 dual 점 중 땡기고 약손 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재 모야? 아니 아 跟我 고 entertained 고 몬 미친 멋있는데 자 점프필 우와 뭐 뭐야 아니 범위기랑 미친 야 이거면 사신수 잡겠는데 어 개멋있다 오케이 일단 블랙허라이즌 아주 멋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홀리매지션 오 일단 멋있는데 어 왼쪽 게이지는 뭐지 때리니까 올라가네요 오 채우니까 갑자기 변신을 홀리뭐야 이속도 개빨라 뭐야 강화버전인데요 지금 자 일단 약손 아 꾹 눌러서 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거야 데미지 뭔데 아니 잠깐만 약손 뭔데 뭐 녹소는 약손 뭔데 아니씨 이거 뭔 데미지야 강손 해볼게요 강손 어 어 가두는건가 뭐야 잠깐만 이거 가두고 이거 계속 소환하면 아예 못나가는거야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아예 못나가 진짜 자 데시필 기도하는 어 뭐지 기모와서 어 뭐야 아 기력회복이야 체력이랑 HP 회복이라고 필살기 잠깐만 가두고 패는거야 그러면 예 가두고 녹백 안되게 하하 미친 앞뒤앞 X하면 딜증 딜증돼요 앞뒤앞 X 딜증된거야? 아 이러니까 80만원이네 아 이게 충분히 센데 아 이게 구리게 보이잖아 얼음용 꼴이 가져왔다고? 야 들어와 얼음용 꼴 이거야? 이걸 공짜로 풀었다고? 야 장갑 꼴이 일단 어 제가 쓰는 기술 서로 번갈아 따라 써주세요 가볼게요 약손 아 오 오 서로 이제 피를 닿네 냉기랑 이제 온기랑 그죠 서로 강손 오 오 어로? 자 그리고 필살기 오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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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거 쓰면은 그냥 막고 날라고 끝이야? 얘는 내가 여기에 닿으면 그냥 얼어? 아 뭐 맞지도 않아 아 뭔데 이거 자 대시필 하하 어때? 쩔지? 오 뭐야? 어 어 이건 내께도 좋은거 같다 자 그 다음 점프필 하하 자 보여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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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데 나 잠깐만 나는 이거 그냥 이렇게 뿜 하고 날라가고 끝인데 쟤는 아 아 얘는 근데 바로 나오네 아 얘는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네 아 근데 무료로 풀었다고? 그걸? 나는 돈주고 뽑았는데? 야 너 들어와 야 만들게 담당 가능하냐고? 뒤질래? 야 나는 돈주고 뽑았고 너는 무료로 어 반갑고리 어? 이 새끼 뭐야 나와 어? 아니 뭐야 나와 나와 하하 하하 자 잠깐 잠깐 자 어 왜 이 세계관에서는 아오키지가 이기나요? 나 에이스야 이정도면 아 강하 빨 어 강하 없는 분 혹시 강하 24% 이거 크잖아 자 점필 X로 고고 거기 싹 어디에 해 막아 오케이 오케이 어 보노가 너 진짜 벌레야 너 왜 이렇게 못해? 어? 점프질 해보자는 거야? 우와 유도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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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지 어 어 무료인데 진짜 졸라게 어려운 거가 미션인 거지? 하루에 20시간 플레이 한 달 동안 하기 한 시간이면 다 깹니다 나는 돈 주고 이거 아 이게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이게 나온 지 몇 년 됐 야 들어와 총룡 들어와 야 총룡 들어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